9월 둘째 주 엠카운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장소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세이크제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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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때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너무 행복한 일들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세이한테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비투비 선배님들이랑 같이 후보자리에 쓴 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상의 영광을 우리 비투비 형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엠카운트다운 2주 연속 1위 한 건 정말 처음이고 정말 꿈꿔왔던 일인데 이렇게 스테이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정말 항상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JRP 직구분들 그리고 특히 일본부 형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엠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드 넘버 함께 박차트쇼 엠카운트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내가 어우 참 빈이란다 내 취업은 내가 취한다 해물을 툭툭하게 되기를 폭주하는 기와처럼 마찬 허니케이드를 뒤집어진 우산 잔소리꾼에 채우 확 뿐이 좋구나 나무꾼은 어서 돌아가시오 여기 나무랄 데가 없니 납작해질 리 없는 콧대모 빗대와 함께 세운 조퇴 불신 더 웅장하게 내는 경적 소리 팡팡팡 힘이 없었다 엠카운트 icked up 안되던 깝봉해 뜨거운 비가 돌아온 봄에 번져 벅적 소문명 꿈 들을 모이면 쏟아지는 눈빛이 Breeze it so bad rever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